여러분 하고 있는데 색깔이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영아 죽으면 안돼 민영 민영 뭐라고? 탕후루가 먹고싶다고? 내가 당장 만들게 그래서 오늘은 이 주방에서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는데 편의점에 가서 나무꼬치를 살려고 했거든요 나무꼬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대안법을 드렸습니다 숟가락 아니고 아니고 젓가락 어차피 나무 똑같이 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과일 과일을 안쓰잖아 내가 과일을 시켰는데 40분 후에 오는데 금방 만들어 올게 금방 만들어 올게 이렇게 과일 배갈이 왔는데 쿠키는 빼주고요 이거 하고 이걸 이용해서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낼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낼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 가난하 탕후루를 안 먹어봤는데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썰어져있나요? 맛있다 맛대장에 오신다봐요 자 이제 후라이팬에 물 한컵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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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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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에 놓은지 한 10분, 15분 이상 지났는데 굳지가 않습니다 비주얼은 뭐 괜찮으니까 뭐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교정하고 있으니까 이빨을 아끼니까 더 좋은데요? 당도 2% 올린 바나나예요